저번에 저 외국인한테 개 털렸는데 복수 좀 해 돌려구요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니가 진 거 왜 근데 내가 복수 해줘야 돼요? 넷 걸리면 바로 나갑니다 지금 제가 근데 여러분 지금 컨디션 나쁘지 않다 이집선을 했는데 그렇게 막 힘들다? 그런 느낌이 없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하하 C등급 충당 하하 아휴 별로 못하는데 C는 B정돈 해야되지 않나 오버이씨 어 빨리 끝나서 안힘든거라구요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참 선해요 저는 지금 살짝 당황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상대 외국인이던데 괜찮나 지금 잠 못잘텐데 이제 아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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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정말한다이 이 라이씨 여러분 방금 전에는 상대가 워낙 강했구요 그냥 C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참 그래요 저 서운합니다 여러분 그냥 C는요 그냥 이렇게 돼요 보이시죠 저번에 저 외국인한테 개 털렸는데 복수 좀 해달라구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해줘야 되나요 복수를 죄송한데 알겠습니다 해드릴게 해드릴게 야 또 그런거 복수 전무이니까 아 저 개사기 저거 고전 괜찮아요 여러분 복수 가볼까 복수의 칼라를 죄송한데 니가 진거 왜 근데 내가 복수해줘야 돼요 좀 생각 좀 해 볼게요 제가 아하 복수 좀 해줘야 제 마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복수 아끼 깔끔하게 아끼 자 갑니다 제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저도 지면 어떻게 되죠 저도 지면 누가 제 대신 복수 해주나요 누가 제 대신 복수를 해주나요 그 말이예요 에 안가야 지금 안썼는데 썼다 다 심리가 뻔하다 다 보여요 치열할 수도 차량으로 스코어 스코어 스태어 즉어 스코어 스코어 스태어 고정 쇼츠만 남는다 뭐라도 남는게 어딥니까 여러분 남는게 있세 아 시크 아카테폼 복수 하겠습니다 복수 대신 복수 해 드립니다 여러분 진사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 하세요 제가 대신 다 복수 해 드릴 테니까 이야기 해 주세요 아 아 아 진짜 재밌게 하네 뭐 하는거야 지금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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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도 발리겠구만 지금 발렸나요 끝났어요 지금 발리겠구만 개꿈하냐 끝나질 않았는데 지금 게임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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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리 안되노 이거 아니 카케노 아까부터 몇번을 쳤는데 복수는 죄송한데 제가 못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의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복수 안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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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